Q. 리차드의 역할을 맡은 이석준 저희는 지금 3MeTV 4탄 찍으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리차드 역을 맡은 이석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 네이슨 역할을 맡은 최재형입니다 이동해볼까요? 재밌게 찍어볼까요? 하나 둘 셋 안녕 하나 둘 셋 얍 이거 이거는 이다미형 패션이에요 한번 따라해봤어요 단어로 쓰는 걸로 그러면 형 먼저 전 뒤돌아 살짝 있겠습니다 되나요? 아 잠시만 잠시만 저 생각 좀 하면 안 돼요? 아 생각 네 창녀 생각 중이에요 나 먼저 쓰라고요? 나는 확신했어 이제 불안불안한데? 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시작 저희 동생 석준이의 매력은 우선 티가 굉장히 커요 너무 모델 같고 아이돌 같고 진짜 너무 좋아요 헌칠하고 또 예쁩니다 굉장히 부끄럽네요 아 부끄럽다 나도 이렇게 이런 게 어려워 성의 매력을 얘기한다고? 어 우리 재형이 형은 몸을 되게 잘 써요 진짜 이렇게 합이나 이런 걸 맞출 때 굉장히 탁탁탁 하는 연기적으로 형 할 때 아 이 형 참 너무 잘 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렵네요 어렵네요 진짜 석준이는요 능글맞아요 할 때마다 너무 어 밉지 않고 귀여운 면이 많습니다 볼 때마다 능력을 매... 대체 매력을 몇 개를 말해야 되는 거다 나 모르겠어 힘들어 아 아 어렵네요인가요? 그럼 제가 이기는 거예요? 아 제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유유 몸으로 말해요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볼 봤잖아 봤어 엔지 치지지지지지지지지 보면 안 되지요 너무 잘 보이는 데 있었어요 맞아 나도 그래서 어? 우리 극에서 나오는 거라고요? 아 아 아 아니 너무 쉽다 성냥 뭐야 저거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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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감옥? 교도소? 딱딱 우리? 세 장? 저거 뭐야? 아 와 와 움직이는 상관없죠? 아 이건 단칭 아니에요 아 왜 왜 왜 아 아 아 아 아 고소? 어 3개 남았었지요 고소가 아니라 다 내신 거야 형도 다 리차드였거든요 근데 고소 잘 표현했다 바지? 예! 땡! 왜왜? 초성 맞잖아 아 바지 바지나 아 미치겠다 아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? 힌트 아 진짜 어떡하냐 어떡해요 죽어? 그렇게 해서 아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거 이거면 되는데 경찰? 아 너무 창피한데 이 모습 얼굴이 너무 이렇게 커 이렇게 좀 잡고 싶어 어제 재영이 형이 게임 못해서 다시 찍어요 나는 다 맞췄는데 재영이 하나도 못 맞춰가지고 편집하지 마세요 이건 꼭 넣어주시길 바래요 변신 중 퇴근하기 전에 해야할 일 눈요 폴라를 찍어요 그래서 폴라에 마음에 안 드는 사진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할 겁니다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고르는 거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되게 잘났다 고고기 너무 힘들다 세이프 오? 수나 일로와 세이프 이리와 일로와 형 지금 촬영하고 있어 사랑해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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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주지 말라고 아클래했뻔했네 아 큰일 날 뻔했네 아 이제는요 눈 화장을 좀 지울 거거든요 어머머머머 끊겼어요 아 아니 안 끊겼다 안 끊겼다 쫙쫙 지워놔야지 예아 지금 준비 끝 진짜 모습을 그래 모두 너만을 원해 하지만 나만큼은 아니야 인정해 날 그리워했다고 까지 언제나 따스해 로맨틱한 불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네 느껴봐 강한 열기 쳐다 맞히는 불꽃 저것 봐 연기 가득해 저 별까지 이렇게 한번 열심히 저희가 해봤잖아요 어떠셨어요? 재밌었고요 또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또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조금 재미가 없어가지고 영상이 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공연 10월 3일까지 충무 아트센터 어디죠? 중국장 블랙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재밌게 하고 있으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 사랑합니다 끝 gestellt Hob Shangarlo 확인 감사합니다 우리